시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왔어요. 헉팩까지 샀어요 일님 반갑습니다 헉팩까지 설치하고 지금 막 시작입니다 헉팩까지 시킬림 이거 기본적으로 일본어 적용돼요? 다운로드 다 받았는데 설정하는게 없네 일본어가 좋은데 성우는 루키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더쇼가 안땡겨 이제 이게 훨씬 더 땡겨요 아 나중에 어쩐지 옵션 받는데 없더라구요 와 진짜 그래픽 차이 많이 난다 원하고 성우진이 1호가 좀 더 찰지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니요 왜 영어가 나오지? 흘러내려